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선관위는 죽기 살기로 4월 10일 총선을 조작할 겁니다. 4월 10일 총선을 조작해야 될 이유는 첫 번째는 이재명 후보의 정치 생명이 거기에서 관련되어 있고 두 번째는 한 번만 더 부정선거를 하게 되면 부정선거 세력이 완전히 대한민국을 그냥 자악한 상태로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익이 너무 큰 겁니다. 발각될 가능성은 상당히 낮습니다. 왜? 국힘당이 침묵하고 윤 대통령이 침묵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에 그 스팟들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대만 선거가 있었고 kbs가 보도를 했고 국정원이 선관위가 모두 다 부정선거가 가능한 것을 다 백일화에 드러내버렸고 제야 전문가나 제야 hn이나 제야 kc 같은 분들이 이렇게 뭐죠 선관위의 도덕질을 다 뭡니까 까발리게 놓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관위는 죽기 살기로 투표관리관 인쇄 날인 투표관리관 도장 인쇄 날인을 밀어붙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국힘의 특위위원회에서 어떤 소식이 들려오냐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일에 대해서 대부분 먼저 신문들이 다루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대만 인구가 2천5백만이니까 우리 절반 정도가 됩니다. 세계 최고의 여러분들 미국의 톱 가는 여러분들 그 반도체 섹터의 펀드가 smh라는 펀드입니다. 가장 여러분들 반도체 섹터에서 규모가 큰 그런 etf 펀드입니다. 그 펀드의 여러분들 보유량이 가장 많은 회사가 tsmc입니다. tsmc 대만 세미컨덕터 회사입니다. 세계 최고의 tsmc 장비를 보유한 나라에서 한 장 한 장 수계표를 끝내는데 4시간 걸린 겁니다. 나라가 참 여러분들 어떻게 나라가 이렇게까지 그냥 타락을 해버렸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지만 낙담하지 않고 역사의 물줄기를 바꾸는 사람들은 실옥 같은 어둠 속에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정의로운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이다. 여러분들 이런 일이 관철된다고 해 가지고 제가 무슨 영화를 누리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이익도 중요하고 자리도 중요하지만 사람이 여러분들 책임감 없이 사는 것처럼 사람이 짐승처럼 보일 때가 어디 있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사는 모든 동시대 대한민국 사람들은 조상들이 고생을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체제를 유지하게 될 수 있게 된 데에도 기쁜 책무감을 느껴야 되는 거죠. 다음에 후손들이 부정선거가 만년해 가지고 특정 정치 세력의 이름을 보니까 완전히 노예 노비처럼 사는 그런 것을 지금 기성세대들을 막아야 되는 것이 not option but duty인 겁니다. 선택이 아니고 그건 의무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에 김상훈 위원장하고 이만희 의원 정점식 의원 김용판 의원 유상범 의원 조은희 의원 정복민 의원에 페이스북을 방문하셔 가지고 반드시 투표관리관 개인 도장 날인을 관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격려도 하고 없어도 하고 뭡니까 요구도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사람들 이름들 봉급을 매겨 살리는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유세열 씨님이 선거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신 분인데 이분이 하신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지 인쇄도장 날인의 법적 부당성 그거는 이미 말씀드렸죠. 상위법인 국회가 2014년 1월 17일 날 강제조항으로 투표관리관은 투표관리관 칸에 개인 도장을 찍어라 이렇게 했는데 같은 날 1월 17일 날 여러분들 내교인 공직선거법 관리 규정을 바꿔 가지고 인쇄 나름으로 가린한다. 이렇게 여러분들 위법적인 행위를 한 데가 바로 중앙선거관리위원입니다. 내가 내일이 2014년도에 당시에 사무총장이 어느 놈인지 사무차장이 어느 놈인지를 밝혀 가지고 완전히 그냥 박살을 내려고 해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누가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었는지 대법관이겠죠. 사전투표지 인쇄도장 날인 문제는 유령통합선거인 명부 문제와 함께 부정선거 논란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투표지를 뻥튀기한 방법 하나는 사전투표지 위조 투입하는 방법이 나와 있는 겁니다. 아래 유튜브 6시 54분부터 클린선거신민행동의 오근호 대표는 사전투표지 인쇄도장 날인의 법적 부당성에 대해서 깔끔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선거관리는 위법을 무릅쓰고 인쇄도장 날인을 밀어붙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앙선거관리가 지금 죽기살그로 인쇄도장 날인 관철에 올인하고 있는 건 명백합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모종의 장소에서 불법으로 인쇄된 가짜 사전선거투표지를 투표함에 투입하거나 투표함을 임의로 교체하기 위함입니다. 중앙선거관리는 대한민국의 부정선거가 제도화되는 일격을 가하기 위해서 지금 사전투표지 인쇄 날인을 밀어붙이고 있는 겁니다. 이걸 막아야 4월 10일 총선에서 완전하지는 않지만 그나마 여러분들 선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유 셰엘님이 다음 글입니다. 선거 범죄가 저질려지는 것은 중앙선거관리는의 힘이 점점 더 과대져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된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프랑스와 같이 특히 투표와 개표 진행을 지방자치단체가 맡아 주관하도록 하여 중앙선거관리는의 역할 분할을 꾀해야 됩니다. 여러분 인간과 같은 피조물이 만든 모든 조직단체는 거대화되면 중앙집중화되게 되면 부패하게 됩니다. 그것이 비단 중앙선거관리변의 문제뿐만 아니고 인간이 만든 모든 조직은 커지면 부패합니다. 대만은 철저하게 분권화된 겁니다. 1,800개의 투표소에서 투표가 끝난 직후에 현장수계표를 하는 겁니다. 1,800개의 분산된 데에서 동시에 시행되기 때문에 4시간 만에 투표가 마치는 겁니다. 대한민국 투표소는 1만 4천 개입니다. 대만은 1만 8천 개입니다. 1만 4천 개 동시에 실시가 되면 4, 5시간 만에 끝날 겁니다. 분권화가 핵심입니다. 중앙선거관리내의 힘이 여러분들 과도하게 집중됐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난 겁니다. 타이완식 아날로그 투표 방식 도입을 먼 비용 상승 문제를 거룩한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선거 비용 절감을 위해서라면 위험하고 불필요하고 부패하고 거짓말을 일삼고 돈이나 처먹는 하마 중앙선거관리내 해체만큼 적절한 방법이 없습니다. 돈을 처먹다는 이야기는 입찰 과정에서 부패가 일부 발각이 됐으니까 필요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2,900명을 왜 상설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됩니까 대한민국 보면 세금에 빨대먹 대고 먹고 사는 친구들 보게 되면 정신을 못 차리겠습니다. 선거하는데 왜 상설 조직을 갖고 있어야 되냐 나중에 여러분들 망해가지고 눈물을 흘릴 때가 되면 바뀔까 정말 누가 뭐라든 오늘 한국 정치의 최대 현안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국민의 불신 문제입니다. 현 상태로는 어떤 형식으로 선거가 치러지든 국민 정서상 그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습니다. 중앙선거관리는 반드시 해체되어야 됩니다. 너무 부피하고 너무나 여러분들 뭐죠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 인적 쇄신이 없이는 그 안에 인간 구성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마어마한 여러분들 마피아 조직 같은 것 같습니다. 며칠 있다 여러분들 공개되는 야밤중에 사전투표가 끝나고 나면 야밤중에 투표지 숙여 넣는 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대책이 없는 나라입니다. 아주 좋은 글을 종합해서 발표하셨기 때문에 유세열을 읽어서 여러분들 그 내용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거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수개표 방법론 개표와 집계 과정에서 지역선거관이 현재 역할을 지자체로 인계하고 개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직접적인 개입을 맡는다. 여러분들 대한민국 부정선거의 아주 중요한 문제는 집계 조작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도 투입하게 되면 되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득표수를 조작하는 겁니다. 여기서 투표소에서 집계가 끝나가지고 컴퓨터로 송출이 되게 되면 모든 전국의 후보별 득표수가 보조 디비에 이름도 보관이 됩니다. 이 보조 디비에서 최종 디비인 메인 디비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집계 조작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을 이용해서 집계를 허용하는 한 선거 공정성을 담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집계 조작인 겁니다. 집계 조작. 그 내용을 좀 다르게 표현한 것이 바로 개표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접적인 개입을 막는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대안으로 제시한 수개표는 여기 대만선거에서 보는 수개표와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재현하는 수개표는 현장의 투표지를 세는 매우 제한된 과정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집계의 과정입니다. 집계 조작이 핵심입니다. 그리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면 수개표라는 것은 사전투표가 끝나고 준비해둔 위조투표를 쑤셔 넣은 다음에 그것을 투표함에 가져와 가지고 개암 투표함을 까고 투표지 분류기를 돌린 다음에 표를 세겠다는 겁니다. 위조투표지를 표를 세는 겁니다. 꼭 같은 일이 2020년도 4.15 총선의 다섯 분의 재검표에서 지역선거관리가 모두 다 바꾸치기한 투표지를 다 센 겁니다. 수백 명의 법원 직원들하고 부장판사들이 동원되어 그 미친 짓들을 다 하는 겁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작 행포를 막기 위해서는 수개표는 투표함에서 꺼낸 투표지 하나하나를 집계하는 과정을 아날로그로 진행해야 됩니다. 가장 잘하지 않습니까 대만이 만 8천 개의 투표소에서 투표함을 전체 이름들 털어놓지 않고 한 장 한 장 이름 해가지고 후보별 나눠가지고 복장을 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날로그적 집계라는 것은 현재 진행된 것 같은 개표현장과 중앙선관의 집계보드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을 단절하는 것이 혁심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무리 뭡니까 정확하게 해서 주더라도 여기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관악에서 이러면 조작할 수도 있고 과천에 조작할 수 있고 와신 지시에도 할 수 있고 북경에서 할 수 있는 겁니다. 집계 조작의 핵심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 말씀은 현장에서 이러면 집계하는 것하고 컴퓨터로 전송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전송해서 안 되지만 대만은 만 8천 개를 잘 더하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각 개표소마다 진행되는 개표 상황은 개표현장에서 1차 집계하고 각 도시나 각 지역별로 독립적으로 따로 집계하고 2차 집계 현재 이 과정이 없습니다. 중앙선관의 보호사항에 총괄적인 집회 과정을 거칩니다. 거듭 말하지만 부정선거 방지 핵심은 개표현장에 집계된 내용이 직접 중앙선관으로 보고된 것을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이 연결고리를 현장에서 컴퓨터로 전송하는 것을 전체가 중앙선관의 여러분들 통과하게 되면 집계 조작을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미친 짓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막기 위한 아주 구체적인 거듭 말하지만 부정선거 방지 핵심은 개표현장에 집계된 내용이 직접 중앙선관인에서 직접 보고된 전달되는 것을 막는 것입니다. 2차 집계를 지방자치단체가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개표현장에서 1차 집계를 처리가 제대로 돼야 되는 것은 물론입니다. 개표현장에서 도시별 지역별 집계는 지역선관위가 아닌 지자체에서 주관해야 됩니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 지휘와 감독을 받습니다. 지역선관위 역할은 선거관리나 로지스틱 부분 지원에 거쳐야 됩니다. 결국 중앙선관위 역할은 전체적이고 포괄적인 선거관리를 하는데 거치며 실제적인 현장개표와 모든 집계 과정은 지방자치단체의 그 역할을 떠넘겨야 됩니다. 지금 같은 방법으로는 근절하기가 힘듭니다. 부정선거를. 설령 여러분들 여기서 정직한 후보별 득표수가 보고가 되더라도 집계 과정에서 모두 다 조작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모두 다 조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걸 막아야 되는데 아주 현실적으로 여러분들 좋은 이렇게 제안을 해 주신 겁니다. 아날로그 집계라는 것은 개표현장과 중앙선관이 집계보드사의 직접적인 연결을 단절한 것이 핵심이고 개표현장에 집계된 내용이 직접 중앙선관리나 직접 보고 전달되는 건 막아야 되고 지방자치단체가 도 차원에서 이름들 모으든지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나라인데 이런 나라가 나라에서 선거 문제 하나 여러분들 이렇게 참 제대로 해결을 못하고 1년에 9천억 정도 예산이 지원되는 선관위가 이렇게 부패한 집단이 되어 가지고 이제 나라를 완전히 특정 정치철에게 팔아넘기는 상황 까지 오게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나 사람이 입 한 마디 여러분들 열지 않고 참 그러니까 그냥 한편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안 있겠나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저 인간이 뭐하는 인간이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저 인간은 뭐하려고 저 자리에 앉아있노 참 이 역사가 오래됐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게 석종대씨께서 저는 20년부터 투표한 장소에서 바로 개표 투표소 수개표를 주장 하였습니다. 그런데 17년 전에도 10년 전에도 5년 전에도 3년 전에도 1년 전에도 대다수 국민의 관심이 없었습니다. 4년 전 4.15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사람들마저도 답변마저 없었습니다. 3개월 전에 투표 수개표만 부정개표를 막을 수 있다고 하는 이제서야 답변합니다.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된 시간이 없답니다. 부정선거 세력의 노예로 사는 게 딱입니다. 2024년 1월 13일 대만 총동선거 자유대만의 선거는 투표소 수개표 였습니다. 투표 직후 현장 수개표 였습니다. 2013년 5월 3일 날 석종대씨가 주도한 투표소 수개표 촉구 신속정악 혈세 절감 2004년 9월 27일 날 개표 조작 부정당선 검찰은 16대 대선 전자 개표 부정선거 주범 누구와 이때 동조 방조한 공범 한나라 의회 등을 즉각 구속 수사하라 이런 조작 가능한 전자개표기 전자투표기 결사 반대 이렇게 아주 일찍부터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깨우치고 노력해 오신 분들이 계셨던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 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 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